늠빨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날이 돼 자신 있습니까? 자신있다 자신欠의 시간 없어 phpp 하러 왔어요 진짜 간식이 없어 너무 어려워요 하긴 lasted 너무 어렵고 영어도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뭘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영업을 해보겠습니다 나 여기 이거 터렐로 부끄러울 것 같아 나 우기가 비웃을 것 같아 우기 열심히 공부했어 우린 안했지 우리도 했긴 했는데 우기보다 안했지 어젯밤에 했잖아 우기는 내가 봤을 때 밤새서 다 했어 여러분 우리도 했죠 하자 시험 접수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다가 최종 학교를 할 것입니다 아 우기가 이거 바라보는 거야 내가 딸 생각 없었는데 홍홍색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을 입고 왔어요 태국에서 그런 거 있어요 요일마다 좋은 옷 색깔 입어야 하는 거 있어요 좋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내가 이거 문제집을 하는데 이게 보통 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이면 이게 통과를 하는데 근데 나 문제를 푸는데 한 개도 모르겠는데 나 진짜 딸 거야 나도 나도 이번에 학교 할 것 같아 근데 언니가 영어니까 뭐 영어 둘 다 봤어 너 한국어로? 나 그냥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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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죠? 한국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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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거 몰라 나 중국어 안 봤어 나 가서 베트남어도 있다 태국어는 없어 그래서 아 태국어가 왜 없지? 베트남어도 영어가 더 쉬워 영어인가? 어 읽는 거는 근데 한국어보다 읽는 거가 더 쉬운데 뜻은 둘 다 어려워 그러니까 한국어도 모르겠네 한국어 너무 어려워서 영어도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다 붙자 솔직히 이거 진짜 붙자 사실 이거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하나 둘 셋 셋 넌 둘 둘 Another 셋 reinforcement 둘 전 groom 첫 셋 둘 셋 Fett 어깨 펴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 근데 너무 어렵다 나도 어려워 나 애교 좀 모르래서 지금 다 왔어요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가자! 여기입니다 먼저 파세요 지금 다 왔어요? 네 바로 들어가요 그럼요 어떡해 갈게요 안녕 과연 다른 멤버들 합격했을지 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화이팅 다른 멤버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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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몇 점? 75 75 4? 제 79 79 79분 저는 소연이 어 나가고 나서 엄청 급해졌어요 왜 한 10분 한 9분 남았어요 그래서 아 어 다시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한 5분까지 체크하고 아 됐어 그냥 끝날게 그래서 끝났어 79 어? 8시까지 학급인 줄 알았는데 그 단시에 어 뭐지 설마 근데 갑자기 학교 됐어 언니 학교가 됐어 79 34 4 왜 이렇게 막 나 유지원 미얀디가 피해놨다 나 찢어졌어 아니 다시 다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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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진짜 어제 봤는지 나도 모르겠어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기능 보자 야 아 아 피기 제 아 어 우리 진짜 높았다 조심했어요 미연 언니가 이거 어떻게 된다 근데 미연이 참 더 쉬웠어요 미연이 참 더 쉬웠어요 미연이 참 더 쉬웠어요 미연이 참 더 쉬웠어요 예 여러분 예 예 언니의 해운인 노란색 나 진짜 대박이야 오케이 너무 행복한데요? 하늘이랑 너무 까맣습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언니는 노란색이 참 좋아 언니 여러분 오늘 좋은 날입니다 기억해줘 오늘은 며칠이에요 오늘 4월 21일 4월 20일? 3일 뒤에 4월 23일에 한국어인지 7년 와 언니 진짜 거의 한국사람이네 이제 언니 한국 한국사람 맞다 네 7년 맞지 15 15 15 7년 와 수고했어 여러분 렛츠고 우리 다음에 어 작년 시험도 파이팅 파이팅 또 면허 따기 올해 목표 그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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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8시 18분인데 저 지금 늦었어요 아니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양대에서 했을걸 왜냐면 제가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 아닌가 2월 2월 때 시작해가지고 근데 양대가 안 됐어요 하나밖에 안 돼가지고 아니 근데 여러분 억울합니다 어떻게 민영이가 붙었어요? 나 지금 어이가 없네 아니 필기 제가 천 개 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열심히 배웠는데 근데 세명을 크냐고 났는데 붙었어요 사실 너무 충격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이러고 오면 저도 공부를 안했죠 제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김민희 65점 뭐야 전소연씨 69점? 예수아씨 75점 다들 아슬아슬했지만 제가 90점 안했잖아요 그래도 잘했어요 아니 어떡해 진짜 공부를 안했는데 못하냐고 짜증나 나 진짜 너무 억울해요 진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90점 오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짜증나 지금 5분 남았거든요 지금 24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진짜 이다가 전화 옵니다 이게 이 아이로그 끊기면 이제 전화 오는 거예요 알았죠? 18분 그래 여기가 벗긴다고 여러분 여기가 벗긴다고 여기가 벗긴다고 여기가 벗긴다고 여기가 벗긴다고 여기가 벗긴다고 여기가 안가 여기가 분명히 앞인데 안갑니다 와 지금 28분 이따가... 아 29분! 이제 이따가 뛰어내려갈 예정이니까 부역을 찝을 못할건데...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갈게요 갈게요! 안녕! 안녕! 잠깐만요 오 29분! 예스!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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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바로 시험태도 되겠습니다... 아... 오늘 차가 많이 밀리네요... 네... 많이 못했습니다... 사실... 바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제가 운전해서 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들어왔어요... 잘했어! 고생했어! 잘 봤어! 근데... 기민이 떨어져! ㅋㅋㅋㅋ 기민이 모자로 떨어진다니까? 아... 그래서 진짜 아침에... 잠은 못 깨는 상태에서 배웠으니까 오늘 정신이 넘는데...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라더라고요... 오늘을 뭐 배웠냐면요... 오늘은... 신호등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50 이하... 그 속도를 유지하는 걸 연습했습니다... 아... 제가 워낙 성격이 급해서... 자꾸 넘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차장님 하라고도 하셨고... 아무튼! 오늘 도로 교육 2시간이 끝나고요... 다음 주도 이제 2시간을 하고 나서... 아... 이제 시험 보면서 끝이에요... 이 사람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아... 진짜 못하게 먹어요... 짜증나... 어이가 없어... 눈이 안 떠져 근데... 아... 진짜 아침 안 되겠다... denkt 페이딩 2 Wireless 3 5 2 2 3 3 6 아멘